대승불교의 공사상과 깨달음 반야심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입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불교의식을 행하거나 법회를 할 때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는 채 독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인 공사상이 압축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깨달은 이가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이런저런 일로 항상 괴로워하며 속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흔히 돈만 많으면 또는 출세만 하면 혹은 인기만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30년 전보다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줄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돈도 벌고 출세도 했잖아요. 또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온갖 것을 다 해봤죠. 지금까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이러잖아요. 또 돈만 갖고 안 되니까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예전에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분이 그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는 이제 자유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아주 홀가분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가수들은 인기가 오를 때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냐 생각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자살하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기나 명예도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서 어떤 물건을 찾느라고 헤매다가 불을 탁 켜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고 단박에 자기가 찾던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방에 불이 탁 켜졌을 때와 같은 것이 깨달음입니다. 불법승 3보에 귀해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해탈과 열반을 증득한 자를 부처라고 합니다.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마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뇌에서 벗어난 사람을 알아안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고 중생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열어주었으니 그분을 찬탄하고 공경하며 귀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인 담마, 법에 귀해합니다. 이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세상을 헤매고 괴로워하며 살았을 텐데 이 법을 만나 마치 물에 빠진 자가 구명의 밧줄을 잡은 것처럼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이 법에 귀해하는 것이지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귀해합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달은 이가 없었다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나아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듯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승 3보에 귀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회에서 3귀의를 하는 것은 나도 깨달음을 이루는 그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수행자는 불법승 3보에 귀해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 개를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지 않고 말로도 남을 괴롭히지 않고 술을 먹고 취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는 누가 봐도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고유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윗바사나를 행하든, 간경수행을 하든, 연불수행을 하든, 주력수행을 하든, 참선수행을 하든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밝은 지혜를 증득해야 합니다. 물이 흐리면 얼굴이 비치지 않지만 물이 맑으면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비치듯이 마음을 고유히 하면 온갖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밝아지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의 사막으로 열반과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자는 무엇보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이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해, 실천을 통해서 나 자신이 깨달음을 증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실천해도 궁극적으로 내가 체험을 못하면 나의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자를 무지해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하루라도 그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도 모른 채 입으로만 되내다 보니 내용은 점점 잊히고 단순히 법회의 의식 절차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 이를 자기 삶 속에서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규명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 그리고 형제 간 갈등이나 몸이 아플 때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십 년을 절에 다니고도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해탈과 열반을 수행의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해탈과 열반은 스님들이나 구하는 거지 우리 같은 죄가 수행자가 어떻게 그런 것을 바라겠느냐 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괴롭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생은 해탈과 열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피부로 괴로운 사람에게 돈이 생긴다면 잠시 동안은 괴로움을 잊을 수 있겠지만 돈으로는 사람의 고뇌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 주는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하는 이유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가족관계도 경제적 형편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음에도 세상이 달라지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의 가피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며 다짐하는 사람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나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깨닫게 되면 눈 있는 자와서 보라고 하듯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억지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불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하고 결심만 하다가 다시 잠드는 일이 많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자꾸 되뇌는 것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듯 하지만 그 마음 속을 꿰뚫어보면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고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기 싫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애쓰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짐하는 소리입니다. 일어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일어나기 싫더라도 단숨에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야지 하는 결심은 한순간에 끊깁니다. 부부 사이의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기 어렵다, 얄밉기만 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다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됩니다. 인물 괜찮네. 이제 보니까 말도 참 잘하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이처럼 수행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삶이 자유롭고 활동에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돈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고 배운 게 없더라도 박사가 부럽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부럽지 않아서 마음이 뿌듯해야 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면 받아들여 기꺼이 참회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계기로 삼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 됩니다. 반면에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저 바람 지나가는 소리쯤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까지 내가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경지가 되면 삶이 말할 수 없이 편안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뜨기 쉽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실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담담하게 그냥 들으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굳이 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좋게 보인 것이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난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 크게 우쭐대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을 잡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은